안녕하세요 액팅갤러리 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드디어 수익창출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유튜브를 시작한게 2020년 10월 10일 이때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때는 정말 막막했던 시절이죠 코로나 시절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 용기를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유튜브에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0명 3000시간 먼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수익창출을 진행하는지 빠른 영상으로 보여드릴께요 물론 제가 유튜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영상을 가지고 참고하셔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는 어느정도 모였는데 시청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조건 달성이 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명문자로 이름을 써야 합니다 그다음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서 어 한글로 쓰면 안됩니다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정확하게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핀번호를 꼭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빠진 것 없이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만 참으면 시청시간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료되기 전 저는 미리미리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서약서 같은 걸 써야 된다고 합니다 해당 연도 지금 연도로 하시면 됩니다 수익 창출 된 걸로 기준입니다 여기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파일을 업로드 시키면 됩니다 수익 창출 조건이 돼가지고요 이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를 완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익 창출 조건이 돼가지고요 세금 정보가 승리 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금 정보가 승리 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파트너 등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500명이 조건이 되면 수익 창출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수익 창출이 안되고 그냥 준회원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원래 1000명 구독자 그리고 4000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영상을 계속 올렸습니다 뭔가 조금씩 조금씩 바뀐 게 보이죠? 저도 요거 보면서 되게 놀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급액 기준입니다 아직 저는 핀번호를 못 받아가지고 핀번호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수익 창출이 되었는지 이것도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핀번호를 못 받은 거 같아요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제 900명이 넘었습니다 와 진짜 이때만 해도 와 다왔다 좀만 더 버티자 이런 느낌으로 유튜브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웃긴게 열심히 채워지다가 또 구독자가 빠지고 또 열심히 하다보면 또 시청시간에 빠지고 유튜브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 채널이 마음에 안들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요 앞으로 10명만 구독자 10명만 모으면 거의 조금씩 조금씩 닿아갑니다 자 드디어 구독자 1000명 달성했습니다 구독자 1000명 되니까 이런 메일이 날라와서 되게 신기하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상 올리니깐 뭔가가 결실을 얻는구나 자 드디어 1000명 넘었습니다 근데 시청시간이 아직 부족해서 조건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5시간 남았습니다 5시간 남았어요 이게 언제냐면 그러면 2024년 3월 22일에 이 조건이 된 겁니다 뭐가 되는지 이제 쭉 봤구요 이제 수익 청추를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츠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은 잘 몰라서 패스 했습니다 멤버십은 잘 몰라서 패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이시죠? 시간 옆에 달러가 보입니다 달러 달러 드디어 제가 이 달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수익이 안났구요 수익 조건 수익 창출에 관련된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히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걸 배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쓴 것도 2년 걸렸습니다 유튜브는 한 3,4년 걸렸구요 제 주위에서도 구독자도 안 나오는데 채널 엎어라 때려쳐라 이런 말도 엄청 들었구요 하지만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보여줬구요 이 유튜브 하는 분들은 알겁니다 이 천명 만드는 것은 진짜 어렵다는걸 그래서 저는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때려치고 싶지만 버티십시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진짜 해 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영상 이 정도로 마치구요 모두들 힘내십시오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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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